너무 많아, 요즘에. 나도 오늘엔 집에만 있다. 나 오늘 아침 9시에 학교 가서 시험 봤다, 우리는. 시험? 어,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4번으로 찍어서 냈어. 미친 새끼. 자다가 그냥. 응. 역시 너는 래퍼를 해야 돼. 백진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아무거나 하나 찍고 가라고 했어. 4번이에요 하고 나왔어. 와 미친놈. 아니 너무 피곤했어. 난 중국에서 내 자리 번호랑 이름만 적고 잤는데. 진짜? 응. 너도 역시 래퍼의 자질이 있구나. 응. 나도 수학은 1번으로 찍었는데 나는. 1번? 뭐 했냐 오늘. 작업했다. 정규 앨범? 아니 다른 거 있어. 다른 작업했어, 다른 작업. 잘 돼서? 어, 잘 돼. 정규 앨범 지금. 믹스마스터 하나 끝나고. 진짜 믹스마스터 누가 해? 나 믹스마스터. 그 뭐 스테이튜. 오. 그리고. 권나무 씨. 이야. 궁돌 아니냐? 응? 나 궁돌 아니냐? 딱 깔끔하고 딱 좋은 퀄리티의 음원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시지. 그치. 형 운동? 어. 나 운동하고 이제. 수업. 누구 운동 있어가지고. 누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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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? 뭐. 나 혼밥 했는데? 아. 날 불러야지. 정현아. 뭐 이 새끼야? 죄송합니다. 뭐 이 새끼야? 죄송합니다. 오늘 새로운 분 수업해야 해가지고. 아. 아. 알겠다. 좋은지 알지? 오케이 오케이? 응. 형. 아. 대단하다. 형 우림이랑 딸부잔에 블랙 한 번 가야지. 아 딸부잔에? 응. 아. 거기 가로수길 아니야? 응. 거기 아니지. 형님이 이모들이 많던데. 뭐라고? 그치. 마시데이. 우림아. 왜 정현아. 이 미친 새끼야 이 새끼. 야. 확실히. 확실히 예의가 있네 이 친구가. 정현아. 우리 집이랑 여기랑 멀지 않아. 어쩌라고. 니 원 알아? 나 정해놨어. 죄송합니다. 확실히 예의가 있네 이 친구가. 난 이정현씨랑 스파링 한 번 할 거야. 올해 PT 다른 사람한테 받는 이 배신자 새끼야. 아 이건 PT고 형. 그 격투기가 아니잖아. 야. 다수 PT 해 이 배신자 새끼야. 아 난 돈이 없어. 난 돈이 없다고. 내가 돈이 없다고 어떻게 해. 야 우림아. 왜. 머리 안 하냐? 뭐라고? 머리 안 하냐고 머리. 난 머리 색 더 빼려고. 백발 하려고 아예. 아예 하얗게? 응. 아예 백발 하려고. 그리고. 존나해. 눈썹도 같이 해야지. 아니 눈썹은 조금 하면 돼. 최세력이 화이팅 이라는데 현민이가. 최세력이. 누가? 현민이가 최세력이 화이팅이래. 아 세력이 씨. 최세력이 화이팅. 최세력이 화이팅. 최세력이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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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니다. 아 나 쫄린다. 아 쫄린다 쫄려. 이정현. 이정현 좆밥 선수. 어우 좆됐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미안해 형. 장난이야 형. 진짜 장난이야 형. 그래. 형 난 형 편이지. 형이 이길 바라지. 아. 이소은 혼자 티네. 이소은 혼자 티네. 이소은 혼자 티네. 이소은 혼자 티네. 이소은. 왜. 성남구청으로 간다. 기다려라. 아이 말하면 어떡해. 성남구청이 뭐 너네 집이냐? 아 그건 내 작업실이지. 이소은 지금. 이소을 수업하러 가야겠다. don. 알았어. gods nella 잘 가. 또 이렇게 고독하기 혼자 남았네? 나도 이제 꺼야지. 뗄게 그동안 즐거웠어 아이고 와야지 So 텅 찻재 아이고 필요없기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